안녕하세요. 첫번째 모임입니다. 오늘은 바로 웨일힐 웨일힐 버그 웨일힐 버그 웨일힐 버그 웨일힐 버그 웨일힐 버그 웨일힐 두 알 버그잖아요 웨일힐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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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서, 가능해라, 가능력으로 가여라 이정도 문제있어 뭐야 방금 됐는데 방금 됐는데 뭐라고 줘? 야 난 포기해 버그 나 버그 하고 있었는데 나는 뭐라도 하는거 아니잖아 버그는 하는거잖아 뭐라도 좀 해봐 근데 버그 난 지금 버그 하고있어 버그 하고있으면 됐지? 네가 잘못 본거야 내가 잘못 본거야 내가 아니라 네가야 너 너 디노 팔 아 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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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크카드 말고 다른거 갈까요? 그래도 이거 하는거 또 웃긴거 같아 아 알았어 알았어 한 명밖에 안나왔어 근데 한 명이 많아요 7명밖에 안인기 때문에 아니 좀 많습니다 어? 눈물이냐고요? 아니요? 침 삼키는건데요? 지금 제 입이 안나와서 그렇다 지금 침 삼켰어요 그게 소리 나는거에요 여러분 이건 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어이 괜히 확신이 있네 이렇게 올라가면 무려 나무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도로까지 이렇게 나오는 클라스까지 할 수가 있고요 탁 탁 탁 탁 탁 해서 이쪽 옆으로 가는기만 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기만 쭉 불러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출력해요 저는 이곳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를 지나고 오케이 한 번은 나오는 것 한 번 한 좀 더 출력할 때 오른쪽에서 한번 가보자 오른쪽 오른쪽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게 제 꼼입니다 제 꼼입니다 제 꼼입니다 이쪽에 222가 되어가고 저희가 오는거에요 이게 이 버전 다음으로 한 제 생각에는 이곳에서 슈가짜 펑 해서 한 이 지점 쯤에서 출력하는것 같아요 이 선 아 그리고 여기에서 슈가짜 펑 하면 힘들어 가시쥬 일단 이곳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펑 해서 이렇게 와 주시고요 해서 와줍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끝으로 와요 아 아쉽다 이 막대기 제일 끝이에요 뭐야 뭐지 나는 건드릴지도 안하는데 내가 추락해 버렸어 심지어 묵지도 따지지도 않고 벨 끝 이렇게 왔을 때 오른쪽으로 밟아 왼쪽으로 밟으면 여기까지 붙어 왔어 나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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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르나도 있고 이렇게 오르나도 있고 하나 하나 안다주네 싯밟잠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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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일단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요럴 수가 있는데 벨트에서 이렇게 싯밟잠프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곳을 안가지지만 로스를 구호하는 사실은 플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살려줘 친구야 살려줘 친구야 살려줘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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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에도 친구야 똑같이에도 친구야 똑같이에도 친구야 하얀이로 갈 수 있나 마지막 마지막 택배가 딱밖에 있어 그리고 한번 들어가지겠지 오 오 들어왔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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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지금 어 실제로 제가 동 gel 들어갈걸로 도착해 지금 영상으로 도착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셔서 한 번 더 받아요 꼭 기다려주세요 다시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